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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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나 좋아해? 어 야! 성민아! 여성민! 그냥 애들만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제 오후 환호도 자영업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3명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린아 성민이 맞아요? 진짜 성민이에요? 진짜 성민이에요? 이 얘기를 니가 믿어줄까? 머리 자르니까 옛날 얼굴이 있는 것 같다 너만 내가 나라는 걸 알려주면 돼 용의자는 키 185cm 정도의 큰 키에 남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저 잡히면 안 돼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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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